인천공항 안녕하세요 브일로그 연우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사실 오늘 출국 전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라큐에서 묵으면서 인천공항을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거의 짐이 이민자 수준이기 때문에 짐을 이따가 다라큐에 맡기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인천공항을 샅샅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아우어베이커리가 크루아상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한게 공항에 오면 엄청 들뜨고 엄청 신나고 박자짓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고 조용하고 되게 적막하죠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화드렸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 12시간 2분이니까 아 어? 12시간이요? 네 만약 통화를 주면 1시간에 5천원에 지금 내일 9시 비행기라서 지금 체크인해도 될까요? 그러면? 야마켓 둘러보고 왔는데 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뭔가 이 방이 거의 전부긴 하지만 되게 깔끔하고 전 이제 잠깐 찍어야 될 영상 찍고 다시 브일로그 모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라큐 호텔이고요 인천공항 그러니까 1공항과 2공항에 둘 다 다라큐 호텔이 있지만 지금은 1공항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 받고 나왔고 해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검사 결과는 4시간 뒤에 나온다니까 이제 보통은 공항에 오면 여유롭게 먹을 걸 고를 생각 못하잖아요 항상 되게 일찍와도 3시간 전 모르니까 이렇게 하루를 통틀어서 시간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좀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나 좀 맛있어 보이는 것들 골라서 한두 끼 정도 먹을까 합니다 물론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 괜찮아요 가면 또 호주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또 언제 또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또 여유롭게 먹을 걸 골라서 먹을 수 있겠어요 생맥주가 너무 맛있고 시켰어요 생맥주가 시켰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하이메켄 생맥주가 보통 많더라고요 안주 뭘로 먹어야 될지 생각은 하더라고요 스쿨푸드 오랜만에 분식이랑 근데 이거 맥주 너무 맛있다 분식이랑 맥주 좋은 자리가 났는데 옮길까 말까 보니 좀 이게 까르보나라 떡볶이고 이건 군만두 이건 군만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약간 라디오 생방송되는 느낌 소스가 진짜 맛있네 여기 소스에 빵 찍어먹어도 돼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다 거의 해장용인데 군만두 담보 매콤한 군만두 매콤한 군만두 떡볶이 소스가 적절하게 잘 가지고 그 바삭한 껍질에 쫄깃쫄깃한 당면까지 맛있다 이건 한 잔으로 안 되겠다 한 잔 더 시켰습니다 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나 아 본만두 맛이네 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 이제 가서 커피 한 잔 딱 사서 숙소 들어가가지고 한 잔 마시고 맛잠 한번 탁 자면 완벽하다 이거 완전 호캉스네 호캉스 그래서 여러분 인천공항 호캉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빨두 필요하세요? 네 주변에 딱 좋았네 뭔가 이 캡슐 호텔의 또 다른 저는 재미 아닌 재미라고 하자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뭔가 공항이랑 맞닿아 있다는 안정감 되게 재밌어요 뭔가 공항에 있다는 그 공항에서 잔다는 그 상황 자체가 즐겁습니다 에이 에이요 오 오 저 친구도 호주 같이 갑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자동 출입 그 몇 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고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저녁은 중국집 여기가 아니잖아 어 저긴데요 왜 일로 왔을까요? 촬영하셔야 돼서 아 그 방송용 말투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전혀 아니에요 진짜 개쉽다 전혀 아닌데요 전혀 아닌데요 엇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억지를 부렸네요 저 또 방금 좀 컨텐츠 뽑아내려고 아닙니다 제가 또 어떻게 또 동생 좀 그만 팔아 제끼세요 에이 얼마 안 하던데요? 당연하죠 면세뷰 샤넬 이게 그 찍기 어렵단 면세뷰 와 근데 이제 이 시간 되니까 삶이 진짜 없다 뭔가 내려다보는 거 재밌다 와 샤넬의 사랑은 좀 전까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짬뽕이었지? 사골진미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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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꼬바로우 이게 유니짜장 공항인 걸 감안해도 꼬바로우 양이 많이 치는 이 정도면 솔직히 좀 뺨다 짠 짠 양 진짜 많아 곱빼기가 공짜인 게 아니라 곱빼기 값을 받고 싱글을 먹을 사람은 싱글로 먹으라 이런 느낌인데 신축 음 음 침 lot 치 가자 어디 가시는거죠? 다음 거 찍으러 가야죠 3층에서 3층에 있는 것들을 대충 찍고 이제 2층 스킵하고 1층 내려가서 더 중요한 것들을 찍어야 됩니다 작업하다가 출출해가지고 지금 잠깐 내려간 중입니다 KFC가 열렸을지 모르겠는데 내려가서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사실 이 시간에 공항을 저렇게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공항을 제 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니는 것도 약간 재미라면 재미니까 아직 연 거 같은데? 주문 한번 해 볼게요 타워버거 세트로 하나 주겠어요? 혹시 콜라는 제로 콜라 가능할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본관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본 공항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엄청 조용해요 사람이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이랑 내일 아침에 마실 물 2개 정도 사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음악이나 들으면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고 진짜 내일 봐요 저희는 체크아웃하고 이제 나왔고요 단밤에 그렇게 많이 자지 못했어요 괜히 공항을 배회하는 망령들처럼 돌아다녀가지고 아 근데 오늘은 좀 생각보다 사람이 좀 있네요 아 역시나 역시나 새벽 비행기라서 그런가? 저희 이제 자동 입국 심사 하고 일단 면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티켓팅 했고 바로 입국 수속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아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여기 진짜 생각보다 사람도 북적북적거리고 10시간 비행이 생각보다 오래걸리긴 하더라고 오늘은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자가킥스로 검사를 하고 내일 세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짜잔 제가 오늘 집으로 가기전에 하루 묵을 방이구요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제 좀 온거같은 기분이 드네 오늘은 이렇게 하룻밤 자구요 이제부터는 시드니 에피소드로 이어지겠네요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럼 즐거운 여행 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